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된장찌개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새롭게 호박을 큼직하게 그리고 차돌을 넣어서 고소함까지 더한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차돌을 넣어서 고소하면서도 아주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차돌, 호박, 된장찌개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제가 여기에 6컵을 넣을 거예요 계량컵으로 그러니까 계량컵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컵 6컵 넣으시면 됩니다 해물 다시 팩을 넣어서 바로 끓이지 않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이게 부러져서 훨씬 더 빨리 국수를 내게 되거든요 표고버섯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된장찌개에 표고가 들어가는 게 맛있는데 이제 생표고 쓰셔도 되는데 건표고가 훨씬 더 영양이 좋죠 왜냐면 이게 말린 거라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좋은 표고라서 뒤도 이렇게 깨끗해요 이거를 더 넣으면 어차피 불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그 물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같이 끓일 거예요 왜 같이 이렇게 끓이냐 하면 맛집 가면 애호박 된장찌개를 이렇게 큼직하게 토막내서 푹 익혀주면 된장찌개를 즐기는 트렌드더라고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양파는 이렇게 이 정도로 써시면 돼요 된장찌개에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얇게 써는 것보다 조금 도톰하게 썰으셔도 돼요 송송 썰으셔도 되고 약간 어스 썰으셔도 되고요 홍고추 홍고추는 있으시면 좀 넣어주시고요 없으실 때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청양고추예요 그런데 청양고추 매콤해서 싫으신 분은 풋고추 쓰셔도 됩니다 감자는요 한 개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한 0.5cm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크니까요 옆으로 반 자르시고요 3등분 정도 너무 크지 않게 썰을 거예요 이것도 다른 거랑 비슷하게 고기를 한번 이제 구워서 넣어주시면은 기름기를 좀 빼서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싫어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구워서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차돌박이 그냥 넣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구우면 차돌에서는 또 불맛도 나기도 해요 네 이제 20분 끓인 육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분 끓인 다시 팩만 건져내시면 돼요 직접 만든 된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만든 된장이에요 근데 이제 집 된장이 아니고 그냥 시판용 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으셔야 돼요 이 된장도 충분히 으깨주셔야 돼요 이거 다 버리면 아깝잖아요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는요 너무 굵지 않은 걸로 쓰시는 게 좋고요 고춧가루는 제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었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재료가 아까 차돌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저희 6월 24일 오후 4시에 첫 번째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